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 원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,103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천억 원 늘었습니다.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5천억 원,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6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. 지난 3월 1년 만에 감소했던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.